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죠. 도대체 그 비용, 그 돈, 어디서 조달하는 걸까요? 제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감시하는 유엔위원회는 북한의 각종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입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규모가 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3, 2, 1, 발사!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대륙관 탄도미사일 ICBM만 5번. 한 번 발사 비용은 2천에서 3천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비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루이터가 입수한 유엔 대북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자금 출처는 사이버 공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8번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했고 우리 돈 4조 원 가까이 벌어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의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은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김수키 등을 아래에 두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이 관장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해에도 핵 개발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도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WMD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공격과 IT 노동자 파견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주요진입니다.